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유능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설레임, 즐거움, 휴식 이런 것들이 혹시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여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트래블의 어원은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합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여행이 즐거운 의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교통수단의 어려움으로 선뜻 여행을 하지 못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베리어프리 개념이 도입되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동약자의 여행과 이동에 대한 제약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들 모셔봤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여행을 마치고 온 박병민 씨, 박채은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여행을 좋아하긴 하는데 신체적으로 제약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되게 큰데 마음만큼 많이 못 다니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채은 양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제일 큰 문제가 무엇보다도 일단 이동에 대한 장애인, 베리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유인이죠. 암만 해도 자 그러면은 이번에 아주 특별한 여행을 다녀오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특별했길래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학창시절 때만 해도 수학여행하면 경주를 많이 갔었습니다. 거의 다. 근데 아시다시피 또 제가 이러다 보니까 여행은 약간 엄두를 못 냈을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때문에 이번에 마침내 저희가 늦깎이 수학여행을 늦깎이 수학여행이야 35년 늦은 수학여행에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다녀오신 거고 우리 채은 양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저도 사실 가족들하고만 여행을 가봤지 친구랑 단둘이 우선 여행을 가본 기억이 없거든요. 당연식으로 비행기 타고 네 비행기 타고 이야 이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여행 가실 때 어떻게 주로 계획을 세우세요? 접근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암만 해도 그쵸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계단이 선행이 있다든지 또는 내가 턱이 있다든지 언덕이 심하다든지 그거를 거기 현장에 턱이 있는지 계단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행히 요즘은 또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로드위라든지 먼저 다녀온 후기 같은 거 보면 그런 정보를 또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불편들을 많이 겪으셨으면 이제는 사전에 그런 계획을 쫙 짜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계획을 짜세요? 저는 사실 여행을 제가 주체적으로 계획한 게 처음이여가지고 가치관 친구한테 많이 의지를 했는데 사진 찍기 좋은 데를 먼저 골랐고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이동하기 편해야 되고 우리 20대인 최은영은 사진 찍기 예뻐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이동 접근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지 제조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유 예전에는 뭐.. 살아있는 산증이 우리 최은영은 대푸인 여자친구랑 다녀오셨고 또 병민님께서는 누구랑 다녀오셨나요? 사랑하는 사모님과 아내 분과 함께 그래서 앞에 그게 붙어야지 중요해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결혼 생활이 현명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하하하하 그러면 두 분께서는 여행하실 때 이거는 꼭 챙겨야 된다. 필수 물품이 있으실까요? 욕실 의자입니다. 욕실 의자를 왜 챙기시는 거죠? 저희는 서서할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욕실 의자를 항상 챙겨가서 샤워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여행을 갔었는데 우리 짐을 막 푸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니 이거 목욕 의자를 왜 가지고 갔냐고 우리는 꼭 필요해? 그랬더니 몇십 년 지기 친구들도 생각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겨울에는 준비하는 게 발에 붙이는 따뜻하게 해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리에 혈액순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겨울에는 발이 얼어 있어요. 그게 좀 속상하긴 한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편하게 잘 즐기다 오신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즐기셨길래 기분 좋은 여행이 되셨을까요? 일단은 이동 약자들에게 무료로 휠체어 전기 동력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자전건데 페달 안 밟아도 자전거가 그냥 가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동 휠체어의 장점과 수동 휠체어의 가벼운 장점이 다 모인 게 바로? 그렇다고 그럴 수 있죠. 아 휠체어? 저는 제주도에 가서 스마트 드라이브를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제주 공항에 휠체어 보스가 있어서 스마트 드라이브를 대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처음이다 보니까 숙달에서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 부분도 장점인 것 같아요. 스마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워츠로 이렇게 바퀴에 치거나 이렇게 접촉을 하면 알아서 이동이 가능하고 속도도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아니 유적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있으셨어요? 불국사가 가장 인상에 났고 특히 섬성대 같은 경우도 섬성대 사진으로만 봤던 건데 그래서 접하게 됐을 때 오는 가뭄은 멀라바라 편할 수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즐거운 여행을 하셨고 제주도가 또 기가 막히잖아요. 야 표정 봐요 지금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아르테 뮤지엄이라고 아르테 뮤지엄? 약간 박물관식으로 예술적으로 이렇게 조성된 어떤 박물관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막 사진 찍고 사진 찍을 때 많아서 좋았구나. 네 아니 그리고 저 사진 보세요. 저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저 바다를 배경으로 야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 인생 시약 많이 남겼어요. 인스타에 다 올려가지고 여행하시면서 조금 불편했던 상황이 있으셨다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무리 알아보고 가더라도 일단 턱이나 계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게 베리어 프리하지 않은 부분이 좀 발견돼서 우선은 코스를 짜던데 턱이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로드별을 다 켜가지고 턱이나 옴약 확인도 하고 정보가 수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보로만 의존하는데 사실 그 정보가 맞는지조차도 열심히 듣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채연이 같은 경우는 친구랑 같이 멀리 가는 거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주 갔지만 그 친구는 모를 거 아니에요. 저는 제주도에는 몇 번 가봤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속 물어봤어요. 가고 싶은데 있냐. 가고 싶은데요. 진짜 집착하듯이 계속 물어봤는데 친구가 처음 가는 것만큼 진짜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함께 해준다는 마음을 내비쳐주고 그런 코스를 짜고 여행하는 와중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고 옆에서 응원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어떤 공익광고에 보면 뉴욕 지하철이 나오고 지하철 계단 위에 산을 입힌 그림이 나오면서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계단은 에베르트 산입니다. 에베르트 산청입니다. 저도 이번 경주 여행에서 느낀 건데 북사 내에서도 거의 다 많이 편리성이 잘 장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 또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맞는 사실이에요. 계단이 몇 개 있어서 그 계단을 물으려고 다른 경사로 이용하려면 격리를 반백쯤 쭉 돌아서 가야 된다든지 아쉬운 디테일한 배려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빌비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휠쉐어를 통해서 함께 하신 동반자분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아내 같은 경우는 그전에 그 휠쉐어를 제가 만나기 전에는 둘만의 힘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었는데 장기간 도보가 가능하고 두 번째 또 어디가나 언덕 같은 경우도 순쉽게 오랑이 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해졌다고 볼 수 있죠. 저는 항상 여행을 다닐 때 누가 뒤에서 끌어주는 수동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친구랑 나란히 걷기도 하고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나란히 걷는다는 데서 딱 제가 느낌이 결국은 벨리어 프리가 핀즈 프리가 된 거죠. 예전에 그냥 휠체어는 한 사람은 앞에 있고 한 사람은 뒤에 있고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휠체어를 하게 되니까 손이 편해져서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 친구도 사실 누가 밀어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어지는 대신에 저도 같이 옆에서 동행하면서 너랑 나랑 같이 있어 이게 믿음도 같이 줄 수 있는 좋은 건 것 같아요. 사실 장애인도 몸이 불편한 것 뿐이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또 웰컴하는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편하게 이동하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여행도 많이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여행지 유부를 떠나서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고 나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해보고 그러면 자신도 생기고 그런 작은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시작하는 건 참 어렵지만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조금만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 약자들과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여행할 수 있도록 차별과 편견,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것 모두가 배리어프리에 해당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휠쉐어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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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